아니 옆에 좀 가봐 양말 좀 신게 옆에 좀 가봐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데 넌 안갈거야 넌 오늘 훈련 받아야 돼 그만 좀 해 앉아 쭈이 집에 있어 주연님 올거야 쭈이 집에 있어 주연님 올거야 쭈이 집에 있어 주연님 올거야 쭈이 집에 있어 주연님 올해 쭈이 집에 있어 주연님 올해 이거 드실게요? 네 네 이거 가져올게요 원하는 중 사이 마지막에 하다 10분이 아닌지 한 10분만 참으면 돼 10분만 참으면 돼 10분만 참으면 괜찮아 표정이 너무 좋은데 우리 그때 좁은 집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아예 못 있었잖아 계속 뛰었잖아 미쳤다 대박이다 잘 살았어 조금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10분만 가만히 냅두면 돼요 처음에는 반식 줘도 안 먹고 긴장해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언니가 고생했다 나는 좋았지 얘가 고생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아몬드 크로와서 눈도 들어왔어 다 맛있어 결국은 여기 진짜 맛있어 갈레트도 맛있고 근데 여기 하드빵도 있어서 언니는 하드빵 좋아할 거 같아 특별한 맛은 없어 근데 또 이런 맛을 찾을름이 없어서 맛있어 안 질리고 계속 먹을 수 있겠다 그래도 맨날 먹으면 이거 탄산수 뭐야? 이거 워크컬리 청포도 맛이네? 청포도 알로에 탄산수 청포도 아아 알로에 나떼 섞여 좀 맛있지 않아? 맛있다 처음 먹어봤어 이런 맛 청포도 알로에 탄산수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왔어요 딥 먹으러 왔어요 먹는 달걀 먹으러 왔어요 간장 고기 양념과 감자 마늘을 준비했어요 버터 양념에 와주기 양념에 넣어라 양념에 넣어서 여기서 사과요 그래서 1부에 넓음이 잘 어울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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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위험해 나뭇가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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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야, 밥 먹어. 밥 먹어. 밥 먹어. 시국홍 그래서 계속 양파 करिforward कि आए कि बटबिए कि आए कि अजिए कि बटब। सकता effective 고소하고 닭다리 닭다리 고소하고 스테이크 미니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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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고소한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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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숙이 표정을 잘 수 있으며 굉장히 3년간 앞에서 뭘 말했을 때 못달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정성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. 간지러웠어? 간지러웠어? 나한테 크기 싫으면 좋겠는데, 오전 left is a little bit more. 영숙은 아직 종교 공개에 여유를 꺼내지도 않았지만, 영숙은 아직 종교 공개되어 여유를 꺼내지도 않았지만, 사실 이 부분은 내려두고 그래서, 그러다가 대리하게 목숭이 좀 심심스럽게 해줬는데, 꺼낸다, 상대방에 누군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